호우사 예술 전문 학교에 재학 중인 춤을 너무 좋아하는 21살 장채연입니다. 이제 곧 졸업인데 솔직히 말하면 순탄하지는 않죠. 졸업을 하면 정말 뭐하지. 나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설 자리가 있을까 되게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알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해 드릴게요. 400원입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이거 혹시 이거 좋아해요? 비타 500이요? 네. 이거 하나 드실래요? 어? 어 괜찮은데요? 하나 드세요. 어? 네. 네. 하나 드세요. 어. 설. 혹시 설. 설마. 아니지. 아닌데. 아니. 아니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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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채연 씨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네. 어쩐요. 어쩐요. 오늘 같이 데이트 하려고. 이거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귀가 너무 뜨거운데요? 아 저 진짜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 네. 목소리 딱 들었는데? 아니 설마. 채연아 설마. 에이 설마 이러고 있었는데. 아 저 꽁꽁 쌈했지 제가.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나도 떡볶이 되게 좋아. 아 진짜요?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됐어? 아 편의점 한지는 한 1년. 되게 오래 했네? 진둘한 스타일인가 봐. 하하하하. 어쩐다고 알바할 생각을 했어. 부모님한테 약간 이렇게 벌리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도 알바 많이 했었거든. 나 포장까지 했었어 나. 진짜요? 연습도 더 이렇게 좀 하고 싶고.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때 막 서빙 알바 하면서도. 네. 춤추면서 맨날 했어. 아 진짜요? 어 그냥. 기다릴 때 막 혼자 막 춤추고. 그러면 오히려 막. 손님들도 더 좋아해 주고. 결국에는 근데 그때 그런 과정들이 뭔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좀 악바리를 준 거 같아. 어. 약간의 악바리 근성 있잖아.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재밌어? 괜찮은 거? 네. 관종끼가 있어서. 그래. 단술들은 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이제 무대에 서면은. 어쨌든 앞에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도 좋고. 끝나고 내려왔을 때. 그 느낌도 좋은 거 같아요. 끝났다. 뭐 이런 거? 어. 잘 해냈다. 아 망했다. 이건 없어? 망했는데? 네. 괜찮아. 나 일할 때도 있는데. 너 되게 건강하구나. 너 되게 밝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요? 왜냐면 수없이 많은 실망을 할 거야. 네. 어쩔 수 없어. 그 망했다가. 수십 분은. 네. 올 거야. 너한테. 근데 그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넘길 줄 알아야. 계속 할 수 있거든. 안 망할 순 없어. 네. 어떻게 매번 잘해. 내가 네 나이 때. 내 스승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잘 하는 사람이 오래 남는 게 아니래. 어. 어.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에 잘 하는 거래. 한창.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생각. 생각만 진짜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슥걸파도 나왔었잖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자리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나는. 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원래 꽃이라는 게. 네. 한 번 피고. 죽고 영원히 안 피는 게 아니라. 계절이 돌아오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계속 하는 거잖아. 네. 분명히 니네 나이더라도. 네. 이미 막. 맞아요. 만개한 친구들이 많잖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친구들도 계속 펴 있진 않아. 또 언젠가 또 지거든. 응. 계속해서. 손을 치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 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또 시비가 올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포기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 건강하네. 나 오래오래 보여. 나 내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너무. 오래 하고 싶어요. 연습하러 간다 했죠 원래? 네. 같이 가자. 좋아요. 네. 네. 틀렸긴 한데. 아우. 잘했어. 잘했어. 너 작으니까. 크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 압박이지. 네. 그치. 크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크다가. 또 작은 것도 있어야지. 맛이 달라지는데. 크게. 크게. 하니까. 그냥. 그냥. 큰일 나가는 거야. 집에까지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춤이 예술이라는 거는. 정답이었거든. 사실 너는 지금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거든. 나도 그래.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리고 난 성장 가능성이 난 더.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더 할 수 있어 나도. 나는 인생에서 사랑이 제일 첫 번째거든. 어. 어. 내가 되게 춤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 사랑 선택할래 춤 선택할래 하면 난 사랑이야. 어. 아. 왜냐면. 춤은 몰래 추면 되거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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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로 내가 일이 너무 잘 됐어. 응.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만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 게. 응. 엄청 위대한 거잖아.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주면. 아. 되잖아. 위로받으면. 힘나잖아.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채연이는 앞으로 수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연애도 많이 해봐야 되고.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뭘 좀 챙겨왔어. 신발이 많이 낡았더라고. 잠잠다. 더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일도 고생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고생했어. 네. 맞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